빙크 핑크 Private State Chapter 1 오늘이 왔습니다 비하인드 지금은 팬미팅 비하인드 현장입니다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돼요 이런 무대는 또 처음이니까 알림 봐요 오늘 재밌게 놀자 안녕 화이팅 화이팅 See you soon 멤버한테 나왔네요 얼굴이 두껍고 가슴은 계속 여 내 몸이 마음대로 안 돼 내 미력을 알아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자 자메이카? 자메이카가 웬 말입니까? 패스 가능해요 패스 가능해요 블링크 좋아 하나씩 블 블링크 정답 뿌파 뿜뿜거리 뿌파 뿜뿜거리 뿌팔랑 뿜뿜거리 뿜뿜이요? 뿌파 뿜뿜거리 뿌팔뿜 자 바쁨 제슈 슈 뽀뽀입니다 하나 둘 셋 성공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블링크랑 제가 마음이 얼마나 통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무대를 준비하게 됐어요 어차피 콘서트 때도 솔로 무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블링크랑 같이 즐기면서 웃고 떠들고 같이 이러면은 좀 더 깊게 마음에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마술을 준비해 봤는데 블링크가 어떻게 봤을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너무 어색해서 막 말을 많이 했는데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워이브 옛날에 취미로 혼자 하다가 투어를 돌면서 뭔가를 배워서 팬미팅 때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살짝 준비해봤는데 제가 정말 정말 초보여서 노래도 기타도 집중을 못하느라 좀 많이 떨렸지만 그냥 좋은 추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뭔가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처음으로 이렇게 누군가 앞에서 제가 악기를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아주 기본이었지만 기초적인 거였지만 힘들었다고요. 이거 짜 먹지 마. 이거 짜 먹지 마. 엄청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팬분들 좋아할 것 같은 모델을 로제랑 같이 둘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. 뭔가 엄청 떨려서 올라가기 전에 땀이 막 나가지고 멤버들한테 막 아 나 땀났어 어떡해 어떡해 막 너무 오랜만에 팬분들 보니까 더 긴장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도 다행히 재밌게 잘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다음 곡을 한번 그러면 해볼게요. 저희... 뭐야? 어 뭐야? 어? 어쩐지 뭐... 뭐예요? 우와! 짱 커! 왜 이렇게 커? 만져봐요. 저기 봐! 이거 누가 해 주신 거예요? 건넝으로... 건넝으로... 채영아. 채영아 저기... 기다려봐 봐. 대박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왜요? 오늘처럼 예쁜 날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. 저희가 더 고마워요. 블링크가 있었기에 저희가 오늘 있었습니다. 저희 너무 오늘 이때까지 수고했고 앞으로도 수고합시다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힘낼 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. 스트레스로 지쳐있을 때 저에게 휴식이 될 수 있는 존재 같습니다. 비타민. 가장 힘들 때 삶의 낙 같은 존재입니다. 없어서는 안 될 존재? 별 같은 존재? 진짜 3주년 너무너무 축하하고 계속 투어를 돌면서 힘든 시간 많았을 텐데 버텨줘서 고맙고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다는 거 다 알고 항상 멀리 있는 곳에서든 가까이 있는 곳에서든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다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항상 힘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10주년, 20주년도 계속 함께 할 거니까 블링크, 블랙핑크 영원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 수고 많았고요. 앞으로도 이렇게 이쁘고 멋진 모습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블링크입니다. 짜잔! 항상 블링크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팬미팅을 하면서 가까이서 만나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진짜 정말 3년 동안 블랙핑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하십니다. 셀터 원 막이 내렸고요. 또 만나요. 블링크 오늘 너무 와줘서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블링크 사랑해요. 여러분. 고마워요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여러분. 고마워요. 사랑해요. 마술로. 아무것도 없죠. 슝. 들어갑니다. 들어왔.